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캡컷에서 실내에서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좀 약간 어둡게 촬영이 된 영상을 밝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형광등을 끈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모습인데요 이것을 밝게 조금 더 환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동영상 오디오 속도 애니메이션 조정이 있는데요 조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 아래쪽에 가면 기본 hsl 곡선이 있습니다 기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조정 내용이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맞추는 것이 그래서 hsl 말고 곡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식어먹게 되고 이렇게 올리면 아주 하얗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으로 오르락내리락 막 해보니 아래쪽에서 살짝 위로 올렸을 때 가장 보기에 편한 그런 형태로 영상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화면의 밝기를 조율해 가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원 상태를 돌리려면 오른쪽에 동그랗게 있는데 다시 희생을 누르면 처음에 원점 상태가 돌아오고요 다시 요거를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밝게 만들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캡컷에서 동영상 밝기를 손쉽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